오늘 드디어 엘로라에 갑니다 엘로라 원래는 어제 가려고 했는데 매주 화요일은 닫는데요 그래서 어제 못 가고 오늘 갑니다 오늘 오늘도 센트럴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어제는 성공을 못 했는데 오늘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엘로라 타우라 타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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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4분 타우라 타타 타우라 타타 가장 직률은 Data 이 버스는? 이 버스는? 이 버스? 이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무슨 소리야? 이 버스는 반 버스에 온다 와 사람 참다 이 버스는? 이 버스는? 이 버스는? 이 버스는? 이 버스는? 이 버스는? 다른 버스에? 어떤 사람이 이 버스 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 버스 타라고 그러고 엘로라 이건가봐 전쟁통이다 전쟁통 엘로라? 엘로라 오케이 엘로라 엘로라 땡큐 땡큐 엘로라? 버스 기사님이 제일 잘하니까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컬 버스 로컬 버스이에요 로컬 버스 탑승 엘로라 케이블 왔습니다 역시 너 너너너노 한쪽으로 죄송합니다.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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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보니까 좀 넓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이드북을 살려고 했는데 가이드북 살짝 보니까 제가 읽을 수 없는 단어들로 막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도 내가 못 알아보겠다 싶어서 전 안 샀는데 100루피라 적혀있거든요 책에. 100루피라 적혀있는데 제가 막 안 사겠다고 계속 하니까 30까지 깎았어요. 아저씨가 30까지 계속 깎아서 부르더라고요. 막 70 됐다가 50 됐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30까지 부르셨는데 혹시나 사실분들 있으면 30까지 깎았을 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600루피입니다. 60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에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케이브 입구.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 옆에 거랑 다 이제 합쳐져 있는 바위였는데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엄청 대단하죠? 이게 16번 케이브다. 이게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던 아 여기 다 적혀있네. 가이드북 필요 없겠어. 이런 거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적혀있네. 어 1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이 제일 오른쪽에 있어서 중간부터 보면 안 되고 1번부터 차츰 차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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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쏘리쏘리. 어제는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거 준비했는데 아무도 찍어달라는 사람 없고 가이드북만 자꾸 사라고 가이드북만 자꾸 사라고 발라붙은 더워 죽겠는데 여기부터 이제 케이브1입니다. 딱히 막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아까 16번처럼 딱히 막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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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z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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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나이스 나이스 이벗 나이스 이렇게 나이스 이곳에서 부터 차츰 차츰 깎아서 이런 건물처럼 만들었대요 대박이다 와 이게 그냥 하나의 바위 산이었는데 저기의 꼭대기부터 이렇게 차츰 차츰 깎아가지고 이 밑에까지 이걸 만들어서 붙이고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깎는다는 게 진짜 힘든 건데 진짜 대단해 대단해 이제 2시 다 돼가는데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그늘이 거의 없어서 오전에 오세요 오전에 너무 덥네요 지금 이게 구경을 하려고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구경할 힘이 안 나요 모자 좀 갖고 올걸 햇빛을 직방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흠이의 일을 다해 오전에 다해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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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